네, 안녕하십니까. 제66회 로널드 레이건, 마가렛 대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 훌륭한 지도자는 직면한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다뤘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파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드디어 마크롱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이 GDP에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보시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포추걸, 폴란드, 스페인. 여기서 폴란드하고 프랑스 빼면 우리가 잘 아는 픽스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저머니, UK,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 정도로 연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의 영상은 이제 지금 현재 한참 벌어지고 있는 소유사태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파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백모박성현 씨는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외교적 업적을 구호처럼 반복합니다. 시위에서도 계속 반복하시죠. 통진당 해산, 정교조, 법의 노조, 불법화 이런 것들 계속 밤사드배치, 개성공단 철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자유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떠들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백모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백모박성현 씨의 평소 주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사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파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업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명선 변호사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라는 책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얼마 전에 나온 월간조선 10월에 박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저기 한 번, 두 번씩 박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겁한 겁니다. 원래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늘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능함입니다.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이 비하를 했죠. 최근에 어떤 유튜버는 나쁜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대체로 보시면 신한국당 내부에서 예전에 친이계가 정치인 박근혜를 폄하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친이계는 다양한 비하적인 표현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제 박근혜가 2012년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대부분의 표현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독신 여성을 상대로 인격과 능력을 비하하는 내용이 주릅니다. 당연히 석사학이도 없고 박사학이도 없으니까 가방권이 짧았다 이런 비난인 거죠. 경험이 부족하다, 폐쇄적이다, 사회 경험이 적다, 가방권이 짧다. 주로 이런 야비한 인격적인 비하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뇌는 무섭습니다. 대중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친이계는 이런 인신공격과 더불어 안철수 등 다양한 대안 후보를 내세우면서 차기 정권 창출의 주도권을 지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호나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치인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은 면도날처럼 당정분리를 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 위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료의 테크노크라트 위주로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런 이유로 여당 인사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관직에서 소외된 여당 인사들은 언론을 상대로 기자들을 상대로 술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비하를 흘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예전에 페이스북에도 한 번 썼었습니다. 이해운 의원 이런 사람도 유명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자기적인 인신공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새누리당 당권파는 박 정권의 당정분리와 권언유착 철폐를 십상시나 황간정치로 불렀습니다. 자기들을 소외하고 언론과 당을 따돌리고 테크노크라트 위주로 전문 지식인 위주로 행정을 꾸려나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치인보다는 관료계급을 등용하고 또 중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통을 그대로 넘겨받은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상당히 싫어했죠. 그건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상당히 경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보수 언론과 거리를 두었습니다만 결국 언론과 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위주의 정치를 십상시니 황간정치니 이런 네이밍을 통해서 비하를 한 것입니다. 이 전문 관료 중심의 정치를 비판하다가 결국은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탄핵이란 거짓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었고 박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인격 말살적 비하는 공씨처럼 대중의 머릿속에 사실은 굳어졌습니다. 현재 문정권의 처참한 실패와 반국가적 행태에 분노한 지식인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탄핵의 거짓 손동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양반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낍니다.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흔히 과거 정치인을 다룰 때 공과 과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과를 거론할 때 따라오는 비판은 사실 대부분이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 스타일과 대인관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룹니다. 좀 돌이켜보면 마가리테치에 대한 비판과 비슷합니다. 혁민 출신의 대체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비난이 그녀를 비사교적이며 어리석고 우둔하고 용통성이 없는 고집스러운 여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리테치 회사는 이제 억스퍼드에서 이제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엑스레이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원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정지에 입문했는데 사회 경험 자체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여성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또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여성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니 이 영국 같은 귀족 사회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얼마나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깔보고 성희롱을 했겠습니까? 비슷한 이유입니다. 대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를 만만하게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유치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대처의 정책 자체가 사실은 인기 없는 구조조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중조차도 이제 사실은 대처를 굉장히 증오하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역시 재임 중에는 대중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고슴도치만도 못한 레이건의 멍청함 뭐 이런 얘기가 유행했습니다. 레이건을 항상 모런이라 불렀죠. 바보라 부르고요. 아이비 출신의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배우 출신 레이건은 재임 기간 내내 여소 야대에 시달리면서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씩 설득해 가면서 겨우 원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 북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수구 보수 정치인의 성향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반모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능이 무엇인지 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일상적인 문제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청년 실업, 세금, 경제 침체를 거론합니다. 이 보수 인사들이 탄핵과 북한 이슈에 매몰이 되어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 대통령은 경제, 사회, 국가, 경영, 전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이루고 또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절실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답을 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위적인 개혁을 보통 특정 프로젝트로 동갑시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나라를 살렸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허식을 거부하고 조용하고 소프트하게 시스템 자체를 바꾸면서 국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민간 경제의 활성화,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박 대통령의 업적이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적은 2015년도, 2016년도에 결실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국력과 국격, 국가의 품위, 청년도, 국가재정 모든 면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점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문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국은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나 카페의 우파인사들이 다양한 업적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산재한 업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면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비교법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리 대처의 업적을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보수주의 지도자인 레이건과 대처가 각각 어떻게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답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박 대통령의 업적을 비교하면 대단히 심리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했던 훌륭한 지도자임을 쉽게 여러분들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나 대처 모두 대단히 인기 없는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레이건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몰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처는 사실은 더 나빴습니다. 영국은 그때 당시 망한 나라라고 불렀고요. 대부분 영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1980년도 영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국은 썩은 나라다, 거지의 나라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빵조가리를 주워 먹는 애들이 즐겨했던 시절입니다. 대처는 망가진 경제와 복지왕국이라는 오물을 넘겨받았습니다. 레이건과 대처의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짧은 영상은 대처가 얼마 전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자파들이 대처의 죽음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장면에 나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저주할 만큼 대처의 구조조정은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건 독트린으로 냉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를 유도했습니다. 취임 당시 소련의 영향력은 건재했습니다만 1980년도 정도인데요. 그리고 취임하기 직전에 막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경제의 치약성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이전 정부는 대탕트를 추진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에 강경책을 도입하고 소련에 지원하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 확증 파괴, 즉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부르죠. 핵 전략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죽자, 같이 죽이고 같이 죽자 이런 건데 그거를 뭉개버리고 전략적 방어체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인데요. 여러분도 잘 기억나시는 스타워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쏘는 핵미사일을 우주에서 막고 그때 당시에는 공상용화죠. 그리고 이쪽에서 쏘는 것은 러시아를 갈긴다. 이런 걸 통해서 러시아를 핵 경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핵 경쟁에 끌어들여서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만든 다음에 1987년도에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체결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을 8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국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결국 1989년도 공산주의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레이거노믹스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크게 낮춥니다. 심각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핵심 정책, 이걸 레이거노믹스라 부릅니다. 정부 지출을 축소한다. 세금을 인하한다. 세금이 그 레이건 직전에 최고 세율이 80%입니다. 그거를 확 끌어낳은 겁니다. 많이 끌어낳았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최고 세율이 보통 개인소득세가 한 40% 정도까지인데요. 그렇지만 다시는 레이건 시대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축소, 통화 공급 억제. 그때 당시 통화량을 돈을 계속 찍어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급등하고 이랬는데 통화량을 축소시키고 통화 공급을 억제해서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 정책을 도입해서 실업률을 1980년도 7.1%에서 1988년도 5.5%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80년도 13.5%에서 88년도 4.1%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고통지수, 미저리인덱스라 부르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믹싱한 건데요. 국민고통지수를 보통 19.99%에서 9.72%로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항하는 노조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정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정부 부문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는 항공관제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마약과 전쟁을 강력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로날드 레이건의 핵심적인 업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정책을 통해서 병든 미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레이건 독트린을 통해서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레이건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마가렛 대처의 업적을 한번 보십시다. 대처는 첫 번째, 대처는 영국 역사상 메이저 정당의 첫 번째 리더입니다. 전 유럽을 통틀어 첫 번째 여성 수상이 됩니다. 이것은 영국과 유럽 전체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 업적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원칙을 고수하고 무력 진압을 선고합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SAS 특공련네요. 1980년에 런던 내에 있는 이란 대사관의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어떤 소수민족인지 소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6명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한 60몇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때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고 테러리스트랑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질 한 명을 살해하니까 SAS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모조리 사살하게 됩니다. 결국 한 두 명 정도 죽게 되고 다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간섭의 축소와 시장 기능의 복원을 꾀합니다. 혁명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시장이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이 민영화하고 분화를 통해 독과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 이런 민영화와 분화를 통해서 생성된 새로운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후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영국 국민들에게 또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민병대에 가까운 호전적인 노조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다양한 법안과 명령을 통해서 끈질기게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를 법과 원칙으로 결국은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영화 기억나신 분들, 빌리 엘리어트입니까? 그 보면 주인공 빌리 엘리어트의 아버지와 형이 석탄에 산지 철강에 산지 거기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대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율 인상과 간접세를 통해서 통화량을 억제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낮춥니다. 70년대 20%대에 육박했던 인플레를 한 자릿수로 낮추고 아무래도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실업률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해진 실업률과 연동해서 미세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둘 다 낮추게 됩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쪽을 끌어올리면 또 저쪽이 빵꾸가 나고 이런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절해서 결국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파격적인 서민주택정책인 하우징 액트 오브 1980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 높은 월세에 시달리던 세입자에게 싼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여권과는 정확하게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면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영국적인 현실에 맞추어 과감한 서민주택정책으로 300만 명에게 그때 당시 권리를 주고 결국은 100만 가구가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현재도 이 제도는 영국 서민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영국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싸게 살 30에서 5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싱가폴도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266명의 영국군을 희생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침략을 물리치고 포클랜드 섬을 탈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대천은 레이건과 협력하여 공산주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동유럽 공산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도 무너뜨립니다. 대천은 레이건의 정책과 정확하게 합치하여 같이 행동했습니다. 둘이 완전한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좌파 정권들이 많았던 유럽, 본토, 프랑스, 영국, 기타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대천과 레이건은 의견이 아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먹잇감으로 삼았는데요. 특히 대천은 고르바초프를 타겟으로 강한 설득과 압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레이건보다 대천과 고르바초프를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처가 고르바초프를 끌고 레이건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었기 위해서 핵심적인 중재자가 사실은 대처수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87년도에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이끌어내게 되고 또 1989년도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붕괴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럽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내치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처와 레이건들을 올린 것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절감했습니다. 집권초 부족한 세수로 이제 재정 압박에 직면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정부 지출을 조절하면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착수했는데요. 대표적인 조치가 공무원 연금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30년간 185조 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경영을 효율화하고 부채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12년도에 220%였는데 2015년도에는 이제 183%로 37%나 하락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이제 사상 최초로 공공기관 전체 부채액도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14조 4천억 감소, 공공부문 부채는 속성상 감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거의 감소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단기 순이익이 2014년도에는 11조 4천억 원, 2016년도에는 15조 4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기금 관리를 통해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20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4대 중증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하여서 가능한 한 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해야 했답니다. 20조가 넘는 적립금을 쌓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남유럽 재정위기와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2015년도에는 IMF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정 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OECD 2015년도는 우리나라를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국가 중의 하나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성장정책, IT바이오 나노 문화 컨텐츠를 각 산업에 적용하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한 벤처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벤치마킹한다고 그럽니다. 여섯 번째, 대기업과 총수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안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지배적 사업자의 행포를 막고 시장에서 경쟁의 원리를 보호한 겁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이 많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기업의 행포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행포를 우리가 갑질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시장의 원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고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국민의 개별복지 수위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서 퍼퓰리즘을 억제하고 대규모로 돈을 남발하는 퍼퓰리즘을 억제하고 필요의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나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아무한테나 복지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 복지 받아서 어디 있을까요? 스타벅스 마시는 데 쓴다니까요. 뭐 일본에는 놀러 가고. 여덟 번째, 공적 영역의 부정부패와 규제 축소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몇 푼씩 뜯어가면 민간 기업들이 축소되죠. 그리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한테 돈을 집어주면 더 빠른데요. 그래서 공적 영역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공적 영역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규제가 축소되면 민간 기업들은 시장의 원리에 맞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결국 이를 통해서 20년간 실패했던 코레이를 개혁하게 되고 순이익을 만들게 됩니다. 열 번째, 전시 행정과 광급 인프라 사업을 축소하고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두면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열한 번째,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늘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명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증세하지 않고, 즉 개인소득세나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복지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했는가? 정부 부착한 칸막이를 헐어서 중복되는 지출을 맞고 이거는 경영 효율성이겠죠. 그리고 고소득자와 기업에 적용되던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이며 이걸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늘리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세금이 새는 구멍을 막은 것입니다. 이건 막아야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금 누수를 바로잡아서 서민이나 기업의 세율을 올리지 않고 복지 제어를 조단하겠다. 이런 걸로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한 및 외교적 업적을 한번 보십시다. 철저한 안보와 강력한 군사적 억제 및 대응의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김관진 장군이 열심히 잘하셔서 이 부분은 국민들도 든든하게 있었습니다. 목함, 지련이, 핵실험 등의 한치의 양보를 허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통치자금이나 핵개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예상되는 한국민의 인질사태나 북핵 및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전용 가능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시켰죠. 그리고 사드 미사일 배치를 했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를 통해서 방어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원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북한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 붕괴에 따른 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다양한 컨틴즈스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을 흡수합병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부의 반란자적으로 규정되는 통진당, 정교조, 그리고 민노총 등 각종 좌익 세력들을 탄압화해서 국채를 수호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떠도는 자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님 업적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업적들, 여기 보면 제가 거론하지 않았던 세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엄춤 누르고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지만 다 국민 생활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인 업적, 여기 FTA라든가 수주나 이런 것도 쭉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진행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라고 한번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다. 전반적인 성과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서비스업 및 기업 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 박근혜 정부의 세 가지 핵심 정책입니다. JP 모금, 크레디스위스, 블룸버그, 디플로마, 월스트리트저널. 극찬입니다. 극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 체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얘기는 국민 고통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취업자수, 백문의 불혈견이죠. 문재인 정부랑 비교가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로 날려먹는 정부죠. 문재인의 얼굴은 제가 가렸습니다. 소화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을 믹싱한 것을 보통지수, 미저리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미저리 인덱스가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낮았습니다. 태평성대입니다. 자, 진위계수 추이. 이제 수치가 낮을수록 양극화가 줄어드는 건데요. 2015년도 쭉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위기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양극화가 줄어들고 이건 무슨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로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 그래프로 잠깐 나온 겁니다. 프랑스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서 황교안 총리가 프랑스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냐고 물었다고 하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마크롱이 결사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 시위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999년 파상건수, 여러분도 보시면 쭉 줄어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파상건수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 조세 부담률이 18.4%로 이명박 정부의 20%보다 더 낮다는 것입니다. 즉, 증세를 통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에 대한 세금은 늘지 않았습니다. 87%라는 국민 대다수는 감세 혹은 면세 대상입니다. 주로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여서 전체적인 세수 확보를 증가시켰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라고 해도 되고 세금이 세는 개구멍들이 있어요. 개구멍들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 GDP 성장률 그래프, 이거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역수지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사상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해 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도, 이건 기사의 한 편일 뿐입니다. 경상수지 사상 최대치 2015년도, 2016년도 그리고 그 성과가 2017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문재인이 잘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문재인이 이어받아서 과실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3년차 때 한국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레이건이든 대처든 훌륭한 지도자는 직면한 현실이 내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군원적인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보다 나은 곳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이건과 대처를 인기는 없지만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처방이나 인기 영합적이고 즉흥적인 발상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비록 인기가 없고 화려하진 않으나 내실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서 심리적인 성과를 후대에 남기는 지도자를 우리는 위대한 행정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올바른 처방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연금개혁을 무릎 비추고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게 국민의 70%가 연금을 고쳐야 된다는 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어나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놈들 하여튼 웃기는 애들입니다. 레이건과 대처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후적인 평가를 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레이건과 대처의 업적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에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막루나 문창극 총리 지명에 벌어진 해프닝들, 몇 가지 우유부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실책 정도로 평가자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좀 폐쇄적이고 내성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대처에게 퍼부었던 런던 웨스터민스터의 남자 국회의원들이 퍼부었던 비난과 조롱에 비하면 여러분들 영화 메릴 스트림 나온 대처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대처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남성 위주 문화에서 뿌리 깊은 여성 혐오, 여성 무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